네 keeping his stories 저희 회사는 지금 창립한 지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원래 처음부터 목적이 신발업계로서 중창과 그리고 자재를 모든 걸 담당해왔었습니다 저희가 선보이는 기술은 이번에 이제 PU 캐스팅이라는 이 까만 부분, 이 부분을 선전하러 왔습니다 이게 뭐 있냐면 이제 네파 쪽 보시면 조그마하게 이제 PU가 들어갑니다 원래 PU는 PVC 있는 자리에 저희가 PU로 다 대체가 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환경 호르몬이 나오거나 아니면 환경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PVC를 PU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VC로 교체를 하는데 저희는 이것을 좀 더 보완해서 통과피로 전체적으로도 PU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 쪽에서는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부분적인 것만 하는데 나중에는 전체 신발을 아예 만들 수 있는 회사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전부가 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